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 하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조기 집행 제도는 균형 집행이라는 이름을 거쳐 현재 신속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조기 집행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이에 부응하여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내 1위 정부 시군 중 2위의 성적으로 신속 집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를 특별급세 등 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화성시가 이룬 신속 집행 성과를 홍보하고 독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화성시가 인센티브를 얻고 국도비 지원 시 페널티를 받지 않는 대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이로 인해 문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시민의 안전입니다.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인해 도실 설계 및 시공 자제풍기와 단가 상승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공정률에 따라 철저하게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식을 뒤로한 채 계약금액 대비 과다한 성금을 지급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검사기간, 대가지급 등 업무처리기간을 발축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례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도리한 예산 집행과 발주가 몰리는 시기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증 소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7월 개강 예장이었던 화성시 실내 배림편장 중공은 중공 전 내부 시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개강이 늦어지고 화성시에서 건립한 공공고축물에서는 누수, 균열 등 고질적인 하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과연 신속 집행과 관련 없다고 강조치고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신속 집행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신속 집행은 상반기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생산, 고용, 소득, 소비를,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초로 지급받은 업체부터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현장근로자, 그리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까지 자금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정을 감독하는 것만큼이나 지급한 성금과 기성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정상과정도 중요합니다. 11월 말 시청 앞에서는 병점 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미지급 요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계약자의 구도가 사실상 확정되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금액 중 상당량을 이미 집행하였기에 하도급자들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장금을 받아가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에만 초점을 맞춰 대가지급 시 필요한 검토기간을 대폭 추수하였기에 이처럼 자금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신속 집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고용, 소득, 소비 증대를 통한 단기 부양 효과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신속 집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력 낭비 문제입니다. 제도의 성과분석, 평가, 근거도 없는 조상보사 같은 제도 아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은 내몰고 앞서 언급한 악순환 처리에 투입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모할 서비스 질 하락으로 편결되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성식 공식자 여러분 긴축 재정을 기조로 2024년 예산을 수립한 가운데 정부가 강행하여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하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